3.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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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마지막 날인데? 속상해요. 솔직히 시간이 별로 안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나가고 너무 아쉬워요. 진짜 여권을 두고 다시 갈고 싶을 정도로 떠나기 싫은데 세부도 왔으니까 한번 세부도 가본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배타고 가려고요. 교촌 같은 조산치킨입니다. 내벽이 되게 웅장하네요. 해적의 침입 정말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단단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. 너무 잘 안전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. 너무 잘 안전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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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